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남은 비주얼이 있어요 남은 양념장 양념장 이제 밥을場 설탕 설탕 소금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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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설탕 설탕 안녕하세요, 찐빵만두입니다 오늘은 묵은지 넣고 닭볶음탕 끓여봤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아... 음 와... 음... 와... 튀김 와 진짜 너무 잘 익었죠 이렇게 얹어서 와 요렇게 ㅜㅜㅜㅜ 미쳤어요 아가보여 짠 아... 두부김치 두부김치 감자 흡수 씹 감자 너무 맛있어 이 방향을 가득한 다음에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불닭볶음면은 너무 맛있게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고도 좀 섭취해서 두개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뭔가 더 맛있어 호로록! 그다지 처음에Island 이 고추에 의해는 외부가 제거하기도 해요 아삭아삭 전 DACA 에휴 이렇게 엉덩이 고춘 사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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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맛 마찬가지구요 청취자 마찬가지로 고소해요 택배가 너무 좋다 다같이 매우 질 것 같아요 너무 양념한 맛 그리고 너무 진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소시지 저번에 먹으면 링크를 먹으면 잘 먹으면 더 맛있게 안 먹으면 잠시만요 아... 코코넛이 진짜 맛있다 저는 쫄깃쫄깃이 너무 맛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한 입에 먹은게 이곳이 진짜 어색해요 이곳은 전원의 조금씩 먹었을때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